교육부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키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학군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직장이 가까운 곳과 아이의 학군이 좋은 곳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학군이 우선시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의 학원 문제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1순위로 두기 때문이죠. 또한 학군이 좋은 곳은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이 쾌적해서 공급량이 많을 때에도 가격 방어를 잘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율사립형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2002년 DJ정부 때 만들어진 자립형 사립고가 원형이 되어 2010년 MB정부 때 다양한 학교의 선택권과 사교육비 절감 등을 제공하자며 만들어지게 된 것이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학생 선발 지역에 제한이 있는 광역 단위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와 외고가 원래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했다고 하죠. 실제로 일반고의 서울대 합격자는 줄었는데 자사고와 특목고 합격자 비율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일반고에 비해서 학비가 적게는 3배에서 9배까지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고 이로 인해 교육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준으로 특기인 외국어를 살려서 어문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닌 이공계나 인문계 등 다른 과로 전향하는 것이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기서 자사고나 외고 등의 폐지가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거론하는 것은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 영향에 대해서만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진학률을 예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국내 최고 대학인 만큼 어느 고등학교가 많이 입학하는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반고의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교생 수를 대비해서 진학률로 보면 더 좋겠지만 그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직접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자사고 외고의 폐지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2019년 서울대 정시 합격자는 전체 900여 명 중 약 550명 정도가 일반고라고 합니다. 약 60% 정도로 개수가 많은 만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사고는 약 25%, 과학고는 약 1%가 안 되고 외고는 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등학교 교육의 평준화를 위해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사고와 외고를 가려던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학업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고로 진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고는 어떻게 가죠? 평준화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려서 인근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고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죠. 현재 서울특별시와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시는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일반고 중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학교를 가고 싶겠죠. 그리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 고등학교에 따른 서울대 합격자 수 상위 50개에 포함된 일반고등학교 그러니까 수시 정시 합쳐서 10명 이상 보낸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남구에 단대부고, 진선여고, 숙명여고가 있고요. 서초구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양천구에 강서고, 강동구에 한영고, 성남에 낙센고, 충북 청주에 세광고, 대전 유성구에 대덕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이미 학군이 잘 갖춰져 있어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되면 학군이 좋은 곳에 수요가 더 모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등이 앉아있을 자리를 없앤다고 해서 1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위치가 바뀔 뿐이에요.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위주로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근처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전세나 월세로 들어올 확률도 높겠죠. 지방에 자사고나 외고가 많지 않은 곳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강남 8학군, 그러니까 현재의 서초구와 강남구에 이사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위장 전입도 많아질 거고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 임대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남 8학군은 1970년대 말 강남 지역을 개발하면서 강북의 명문 학교들을 강남으로 보내면서 조성이 되었어요. 좋은 학교가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학생은 많아지고 학원도 번성하면서 학군으로 크게 발전을 해나간 거죠. 대표적으로 경기고, 서울고, 숙명여고, 휘문고 등이 있죠. 강남구 자체의 역사보다 이 학교들의 역사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은 먼저 발전한 강북구와 낙후된 강남의 균형 발전이었는데 이제는 교육 양극화를 주도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학군인 강남학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양천구 목동, 서울 중계동, 분당, 평촌, 용인수지구청 등의 지역도 실제로 학군 때문에 이사를 오고자 하는 사람과 매도차익을 누리는 투자자들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학원 개수를 나타낸 호객노론 홈페이지인데요. 이 사용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로 인해서 집값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굵직한 규제책도 함께 시행되었으니 말이죠.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고등교육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이처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 자율중학교의 선발지역을 축소하고 국제중학교도 폐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의 학군이 좋은 곳에 최소 6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학군이 좋지 않은 곳과 좋은 곳의 지역 양극화와 전세가, 매매가 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발표가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강의나 영상 제작이 본업이 아니라서 빠른 답변은 어렵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